모두가 점든 깊은 밤. 북한에서 발진한 수천 대의 드론이 DMZ를 넘어 남한으로 은밀히 침투합니다. 각종 폭탄과 생화학 무기를 실은 드론은 청와대, 계룡대, 한수원 등을 비롯하여 국가 주요 시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줄인 식수까지도 오염시킵니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그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KCTS는 이러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안티드론 에어펜스를 도입했습니다. 북한의 드론이 DMZ 상공으로 접근하는 그 순간 갑자기 관제센터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에어펜스는 전방인 10km 내로 접근하는 적의 드론을 탐지하여 엔진을 정지시키고 지정된 장소로 착륙시키고 출발지로 귀환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펜스의 철통같은 방어로 인해 적의 드론은 강풍 속의 메뚜기 떼처럼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괴멸당합니다. 서울은 오늘도 어린아이의 미소가 가득한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북한 드론 꼼짝망!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안티드론 에어펜스가 지키겠습니다.